우리 프로그램이 전국 팔도 초밀차 실버타운이라고 불러야 돼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전라북도 정읍! 정읍! 자, 어디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왜 아직도 돋보야? 근데 여기가 기가 막혀. 45만이야? 실버타운이요? 지금부터 실버타운이 시작됩니다. 여기가 은퇴자분들을 위해서 거대한 마의를 만드신 거죠. 야, 여기 대박이다. 심지어 계류바님 온천이야. 박수 나온다, 이승아. 여기 너무 좋다. 놀러 온 것 같아.